제 35장 예레미야와 레갑 사람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오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정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총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너부간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칼데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선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정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정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의 자선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정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미니라 하셨다 하라 이레미야가 레갑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다비의 명령을 순정하여 그의 모든 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